중일 따라다니면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한편 본 것 같아서 당신들한테 무슨 죽을 죄를 져서 내 목숨, 내 운명이 당신들 노리겠대요 싸우고 헤어지는 마무리까지 완벽해 네가 인간 여자 때문에 또 흔들리는 게 싫어 자꾸 이러면 나 확 나쁜 사람이네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어차피 떠날 거면서 별일 없었어 마음을 흔들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꿈을 꾼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옛날에 그 고통과 절망을 다시 기억하는 게 싫어 윤소아!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